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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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다 안시리라고 생략 안 하겠습니다. 평화 공감대 형성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에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래 사는 동안에 평화누리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6.15 20주년을 맞이해서 도보 행진을 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걷는 길이 얼마 전까지 말해도 철책선으로 가려져 있고 민간인이 출입하지 못하던 길이 이만큼 열린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북한의 뉴스 때문에 노심초사 조마조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양시 의회를 또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이길용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통일은 평화 통일은 oreskö Abram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onstant 루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